저도 서서 뛰어서 부를 때는 누구보다 내가 제일 신나려고 하니까 그냥 재밌게 하는데 이렇게 조용하니까 잘 불러야 된다고 물론 평소에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 접시에 앉은 감자튀김은 꼭 모래시계 같아서 먹어 치우기 전에 시간이 멈춰있는 거야 어기지지도 않은데 초목어온 친절은 1번 내 오른친구 너희도 마찬가지야 빈 그릇을 쫓아 먹어 토해 욕해 구제불능이 노래했던 친구들아 저 돌아와줘 우리는 소년 군사항에 근사한 장지갑을 들고있진 않지만 주머니가 참 많은 바지를 입었잖아 열며 살쯤에 울리는 내 글씨 사이에 띄어쓰긴 꼭 어른들의 가식 같아 숨을 참아봤어 뭘 해도 정말 구제불등이 야 누더기 우리들아 잘 돌아와줘 우리는 소년 근사장 지갑을 들고 있진 않지만 주머니가 참 많은 바지를 입었잖아 우리는 소년 근사장 지갑을 들고 있진 않지만 열며 살쯤에 울리는 열며 살쯤에 울리네 열며 살쯤에 울리는 아-아-아-아-아-아-아-아-아 아-아-아-아-아-아-아-아 아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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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